박찬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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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 조아 조아 기다려주세요 누구시죠? 제 딸 전화인데 사고가 났고 다녀와요 지금 저 박찬희 사인 한 장만 박찬희 당신 뭐야? 당신도 나랑 똑같이 하루 되는 거 봤죠?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볼 거야 그럼 하루가 바뀔지도 몰라 그럼 하루가 바뀔지도 몰라